자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종목 긴급처방 받아보도록 할게요. 주식창에 최영동 고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마감 전 공략주 잡아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지난 종목 리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유망주 SM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 주 SM 실적 호조와 함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목표가 돌파하고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SM 전략 한번 다시 한번 짜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SM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7%대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1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상당히 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 그러니까 이번 주죠. 금주 사실은 전체적으로 4일 정도가 거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종목군들 대개에서 가장 더 화려하게 움직인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지금 5일 선거가 이 시세에 대한 이격 자체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신규로 좀 들어가시는 건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좀 진입을 하신 분들이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SM이란 뿐만 아니고 JYP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하이브라든지 초록백 미디어라든지 YG 플러스라든지 국내 굴지의 엔터사들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에 대한 시각 자체는 엔터 쪽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반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되면 저희 목표가를 지금 달성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작년도 8월 달에 대한 고점 부분 때까지 올라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좀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는 약간은 좀 눌렸을 때 제공약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한 주 상당히 좀 힘들게 운영이 됐습니다. 운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SM이라는 종목 자체가 시장에서 좀 대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팬덤이 이후에 엔더믹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었던 이러한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SM이 보여줬던 상승 흐름과 거의 유사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SM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엔더믹과 넘어가셨을 때 과연 어떠한 업종, 어떠한 기업, 어떠한 종목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좋은 샘플이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자리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매수하기는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하면 한 3만 6천에서 3만 7천 원대까지 눌림목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다시에 이번 주에 매매를 못하셨던 분들,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시점에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오늘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종목들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58%의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전체적인 입향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60일 선의 지지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5일 선이 20일 선을 돌파를 하는 골든크로스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에 대한 변동성들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대한 고점 부분들을 강하게 돌파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자리에 돌파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전사업부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워낙 좀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제1차 벤더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LG전자가 보유를 해주고 있는 가전사업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우상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신성 델타테크도 그와 같은 교회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과 같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두 번째 이슈로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2차전지 배터리 사업부에 대한 실적 부분이겠죠. 실질적으로 2차전지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워낙 퍼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항상 인플레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하락하는 업종이긴 하지만 오늘 어찌됐든 반등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부분들을 시장에서 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른 2차전지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전장 부품이라든지 LG전자와의 협업 부분들을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인 시장은 무시를 하고 매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가미를 하셔서 트레이딩에 이민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1월 달에 보여줬던 고가 자체가 한 13,800원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13,500원대까지, 직전 고점이겠죠. 직전 고점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손절라인은 최근에 저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N자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저점 구간이겠죠. 만 원대를 손절라인으로서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빠르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솔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9%의 좋은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만 1,500원대를 기록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하락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목 같은 경우는 근 한 달여 기간 동안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오늘 오랜만에 양복을 좀 보여주면서 반등에 대한 기틀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좋을 가능성 그리고 기술적인 데드캡 바운스라든지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노리시면서 약간은 좀 테크닉한 그런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동서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굉장히 좀 심플하게 접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동서 같은 경우는 파워보드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큰 포셔들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파워보드가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에 대한 수요 부분들 쉽게 말씀해서 TV 판매겠죠. 뭐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좀 늘어나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좀 발목을 잡았었던 파워보드에 대한 수요 자체도 늘어날 가능성 그리고 그동안에 LED 사업 부분들도 상당 부분 조금 발목을 좀 잡았었던 부분들인데요. 2021년도에서는 이제 LED 관련된 동서의 모듈 부분들이 상당 부분 채택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좀 더 됐던 부분들이 2021년도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은 단기간에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2분기, 3분기 좀 나아진다라는 관점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관점으로도 좀 손색없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이 정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냉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솔테크닉스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집니다. 라고 터무니없는 가격대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실전 매매에 입각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1선까지에 대한 이급 자체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1선 정도까지의 회복을 목표로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직종 고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만 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뭐 손절라인 자체는 최근에 저점 구간인 8,500원 정도를 설정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게 되면은 뭐 지금과 같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시장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앞서 말씀드렸던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한솔테크닉스 관심 있게 시켜봐 주시고요.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목도 좀 짤막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고수님. 네. 저는 5월 달 들어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리는데요. 저번에 SL에 소개해드리고 많이 올라왔어요. 리뷰 한번 해볼까요? 네. 아니요. 리뷰까지는 아니요. 역시 수출이 잘 되는 쪽은 역시 실적으로 잘 나왔다는 겁니다. SL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이 3반기 실적, 작년 3반기 실적을 넘어서는 실적을 보인 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기업이 전기차에 맞춰서 투자하고 거기에 납품하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도 송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의 차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전반적으로 이번 1분기 실적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2억 어떻게 보면 안 좋았는데요. 이번에는 플러스 224억 흑자전환을 했습니다. 매출이 한 해 또한 3조 원이 넘어가는데 이익이 별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시가총액이 3천 원 이하 수준까지 내려갔었지만 이번에는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수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고객사는 현대차그룹 GM, BMW부터 폭스바형까지 연결된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게 배터리 팩 관련해서 배터리 케이스까지 GM에 공급한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여기에 맞춰서 국내에 증설하고 있고요. 또 멕시코 공장에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배터리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중기 관점에서는 9천 원 보시고 단기로는 8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5천 8백 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5월 4일에 유망주로 꼽으셨던 SL 목표가를 돌파를 했고요. 오늘은 또 성우 화이트에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하셨어요. 박형 전장께서도 전혀 의외 섹터에서 종목을 찾자라고 하셨어요. 어려운 시장 어떤 종목 보십니까? 아무래도 대외변수가 지금 상당히 좀 어둡기 때문에 대외변수가 없는 국내 이슈만 있는 삼천리자전거 네, 흐름 좋았죠? 삼천리자전거, 다들 아시다시피 자전거에 대한 실적이 1분기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1분기에 대한 실적들이 상당히 좋았고 성수기는 사실상 2분기이기 때문에 1분기보다 더 나은 실적을 2분기에 기록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대한 주가 흐름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좀 빠지네요. 어제 약 15% 이상 상승을 하다가 오늘은 지수가 약세를 보임으로써 약 5%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삼천리자전거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다들 아실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자전거 브랜드 1위고요. 절 연령층들이 골고루 사용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하이엔드급뿐만이 아니라 전기자전거까지 판매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천여개 대리점을 갖고 있다는 점들은 강점이고요. 최근 들어서 쇼티즈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잖아요. 자동차도, 자전거도 부품들이 쇼티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를 수입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기다리겠다. 사야겠다. 그래서 국내 자전거에 대한 판매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특징적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올해 대폭적인 실적이 늘어난다. 실적 기대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박용윤 차장께서 자전거 잘 타신다고 하셨죠? 네, 엄청 잘 타신다고 하셨죠. 자, 그런 면에서 또 삼천리 자전거 내수 소비지 쪽에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금요일장 두 분과 함께 마감 전략 함께했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